자 이제 올해가 끝났습니다 구약 강의도 오늘 말라기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아 이거 좀 길었다 1년 내리 쉬지도 않고 했네 내년에 또 신약도 계속 달려갈 겁니다 1월부터 몰몬경부터 시작했는데 신약까지 해야 끝이 나죠 자 뭐 잠깐 그동안 구약 공부하시면서 뭐 특별히 궁금하셨다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생각 안 하시면 좀 이따 생각해 두세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말 살레발스가 무슨 뜻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살레바스요? 마할살레바스 이사했어요 나왔던가? 호세아의 말살레하세바스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도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마할살레하세바스 이름 바꾸라고 이사야의 아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했죠 아 그렇죠 이사야 네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 아들 이름을 마을살레하세바스로 바꾸라 라고 했었죠 네 그게 어디 나오죠? 자 기억이 안 나면은 항상 우리 구글께 리파이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리파이 후서 18장 1절이요 네 인용한 것이고 원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이네 제가 열심히 낙서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 아이고 작동을 안하냐 또 잠깐만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을살랄하세바스라 그죠 뭐 그리고 뭐 아들의 이름을 마을살랄하세바스라고 해라 요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히브리어 고유명사니까요 고유명사 아니고 그 노약지를 서두르기 위해 먹이를 재촉하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다른 성경사전에도 같은 마을 마을은 빠르다 빠르다는 뜻이고요 살랄 요거는 노량물이란 뜻이랍니다 하스바스는 이거 서두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아까 그 카톡방에다가 요거 구약 연대표 넣어드렸죠 이거 학생교재 구약 학생교재에 있는 이 네 조각짜리 지도를 제가 편집해서 하나를 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천년부터 우리 주님 탄생 때까지 연대기인데요 잠깐만요 아 참 안 보이시는구나 화면이 지금 보이세요? 일단 모두 운속하겠습니다 소음이 들어오니까 일단 지금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솔로몬 성전 혼납한 게 언제다? 기원전 950년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전후 역사 시점이 대충 머리에 그려져요 솔로몬 성전 완성된 것이 950년 기원전 950년이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당연히 기원전 600년이죠 600년 이게 언제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게 이때죠 몰몬경의 시작이 기원전 600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 100년쯤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한 100년쯤 후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바빌로니어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게 이때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요 그로부터 100년쯤 후에 구약이 끝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연대표는 이집트 이게 왜 이렇게 화면 전환이 느리냐 이집트 역사 연대표하고 가난 지역의 역사 연대표하고 수리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죠 지금 이스라엘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뭐 인도까지 대충 돼 있어요 지중해 북부세계는 그리스하고 로마죠 그 연대를 하나로 모아놨네요 재밌습니다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재밌는 거는 고대 첫 올림픽 경기가 뭐 한 770년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올림픽 그렇죠 그리스에서 로마 공국은 그거보다 뒤라고 하네요 로마 공국은 뭐 대충 여기 하나 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탄생 하신 때가 우리 그 다니엘 살아있을 때네요 다니엘이 석가모니 탄생이 아마 기원전 620년경인가 610년경인가 뭐 그래요 아 참 죄송합니다 기원전 560년 이 시 560년경이에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예수님보다 560년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탄생하신 때가 우리 구약으로 따지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여기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게 기원전 약 586년경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연도가 달라요 이로부터 26년 후에 석가모니가 탄생하셨네요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멸망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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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이 공자님이 탄생하신 것도 비슷한 때네 비슷한데요 우리 석가모니 탄생하신 다음에 공자님이 탄생하셨네요 기원전 한 500 550년경에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죠 자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돌려보네요 참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힘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원래 언어 히브리어도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있었겠죠 바빌로니 페르시아 갈데 언어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돌아와서 그 일부가 돌아갔고 뭐 많은 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빌로니아 그 땅에 갈데아 땅에 자기들 사회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또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언어는 옛날에 달라졌고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 지역에 원래 남아 있던 사람들의 언어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하는 시리아에요 시리아 언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비슷한데도 서로 대화는 안 되는 사촌 언어인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비슷한데 대화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실제 자료 보면서 얘기할 텐데 기원전 400년경이 말라기가 태어난 게 이때쯤 근데 말라기 서가 기록된 건 기원전 400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느헤미아가 동시대 사람이고요 아마 에스라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양 마지막에 나왔던 스가리아, 학계 요 사람들은 구양이 맨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에스라나 느헤미보다 더 앞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 다음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가 침내 요한이에요 1월 달부터 침내 요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침내 요한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왜 선지자가 없었냐 모세의 이래로 선지자가 없었던 해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배도에 빠져서 심지어는 바빌론이 멸망됐을 때도 보세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400년경부터는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다가 완전히 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배도식이라고 해요 대배도 이 기간 동안,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우리 내년에 신약 공부하면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종교체계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선지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종교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있었던 큰 변화는 이때까지는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어요 페르시아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대제국, 이집트까지도 점령한 대제국이었는데 더 손을 뻗어서 서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부딪힌 게 그리스죠 그리스하고 전쟁하다가 페르시아가 폐망하고 말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라는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도시국가라고 하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 작은 조그만 나라들이 막 흩어져 있는 이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다가 보니까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연합해서 대항하다가 여기 보시면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포스라고 말해요 필립이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필립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밖으로 군대를 몰고 가서 점령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헬리니즘 시대가 됩니다 헬리니즘 시대 그리고 유대 땅도 역시 그리스 치하에 들어가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한 330년경이고요 나중에 로마가 처들어온 기원전 한 100년경 한 200년 이상 그리스 치하에 이렇게 됩니다 헬리니즘 시대가 돼요 헬리니즘이구나 이 헬리니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섬에 로마군이 쳐들어갔더니 거기에 노인 하나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그 그림을 밟으니까 이 노인네가 대뜸 화를 내더니 내 그림 받지 마라 하니까 로마 병사가 화가 나와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예요 그 노인네가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를 죽인 병사라는 처형당합니다 절대로 로마 장군이 절대로 아르키메데스는 손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설마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을지 누가 그랬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거는 그냥 일설이고 진짜 그랬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가 승리자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패배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는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니 저기 저기 로마가 말을 바꿔서 얘기하네 로마가 그리스의 패배국의 문화에 점령당해버립니다 헬레니즘은 사실은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학문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로마인들이 매료되어버린 거죠 물론 로마인들 특이하게 누워서 밥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온갖 것들이 다 그리스 문화의 운명에 침식되버려요 여기 여러분들이 유명한 줄리우스 시저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죽었다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시저가 가난한 땅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때 헤롯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헤롯이 굉장히 시리즈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헤롯왕 예수님 죽이려고 애기 예수님 죽이려고 두 살리아는 다 죽여라 뭐라고 명였던 그 사람이요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처리 속도를 못 따라가서 자꾸 화면이 끊기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강의에서는 다르지 않는 보충자료 보충자료 다루겠습니다 두 성역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섬긴 선지자 중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사람이었느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이건 뭐 일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이 그랬다는 얘기겠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말라기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선지자는 사라졌어요 그럼 당연히 아 이제 선지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여놓고 선지자를 뭐라는 건 자기들인데 막상 선지자가 없어지니까 선지자가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막 슬퍼진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는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쫓아 냈는데 이제 징벌의 시간이죠 그러자 이제 살아있는 선지자는 없고 그 선지자가 남긴 것들이라도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이죠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원전 70년경에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기원전 70년경일 겁니다 우리 소위 70인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70인역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히러브로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막 선지자들의 글을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 모세오경, 역대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두루마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선지자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선지자가 살아계시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사랑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순수한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에 아주 매료됐거든요 특히 아르키메데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의 영역이 컸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논리학, 오묘한 철학 이런 것들이 왠지 그럴싸하거든요 제가 그럴싸하다고 폄하하면 안 되죠 아주 훌륭한 철학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경전해석에 도입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유대교의 변질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죽은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을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해석하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신권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우리 멀몽역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레이멘인 선지자 사무엘이 말입니다 힐라멘에서 13장에 어느 분이 25절부터 27절 좀 깁니다만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이제 너희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 우리 조상들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아니하였겠고 그들을 돌로 치며 쫓아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도다 보라 너희는 저들보다 더욱 악하니라 이는 주께서 사신같이 만일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의 죄와 불의를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너희가 그에게 놓아여 그를 쫓아내며 그를 멸하기 위하여 온갖 방도를 강구하미니 참으로 그가 너희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으로 있나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는 거짓 선지자라 또 그는 죄인이오 악마에게 속한 자라 하리라 그러나 보라 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말하기를 이를 행하라 거의 불의가 없는 이라 저것을 행하라 너희가 벌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 참으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자긍을 따라 행하라 참으로 너희 눈의 자긍을 따라 행하며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리니 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로다 하리라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참된 선지자다 그러고 듣기 싫은 말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쫓아낸다는 얘기죠 잘 보면 우리 기독교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변질된 이유 그리고 소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인기 있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슬리거든 자꾸 찌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어떤 교회도 있고 막 이러냐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그래요 듣기 좋은 말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없는데 아쉬워해도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실제 참된 선지자가 와도 유대인들은 쫓아내 버리겠죠 너희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러면서 아 여기 이런 말도 있네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사람들은 모세와는 달리 그들의 권위를 고루칸 게시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바사왕의 위임으로부터 얻었다 아까 나오죠 학계, 스카리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 이쪽 가난한 땅으로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에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의 지배자인 페르시아 왕의 권위의 힘이고 유대인들은 보존이 된 겁니다 스스로 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제국 게다가 물질문명이 발달한 이런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물질문명이 발달한 데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그쪽으로 더 마음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대가 가장 위험한지도 몰라요 어느 때보다 물질문명이 발달했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어떤 과학자들은 내가 수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편리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몇 가지 유대인들 안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석의관이 등장해요 석의관이 뭐냐 말 그대로 영어로 scribe 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요 석의, 석의입니다 쓰는 사람인데 원래 석의관이 책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이 없던 시대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다 옮겨져가야 되잖아요 글씨라도 예술적으로 적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아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데 선지어들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말이 아니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계속 경전사본을 만드는 일을 하던 석의관들밖에 없죠 그 석의관들이 당연히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행할수록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권위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석의관들이 존재한다는 우리 선지자 에스겔도 원래 석의관 출신이거든요 석의관으로서 선지어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전의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그 전에는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석의관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로서가 아니고 단순히 학자의 영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학자들 가운데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살아계신 선지자가 있으면 이 말이 옳다 저 말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텐데 이렇게 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달라진 학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학파를 구성하고요 이게 통일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당파가 나뉘지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당파가 바리세파 사두개파 뭐 이런 당파들이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 그리스와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기원전 4세기 말경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그리스를 침공하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필립왕 밑에 직결하게 되고요 이 필립왕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정보 진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사를 굴복시키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중동 팔레스타인 이집트 저쪽 동쪽으로 이란까지 이란이 아니고 이란 동쪽이 어느 나라가 있죠 인도까지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인도 저 동쪽 끝에 나라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더니 죽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뭔 소리의 얘기냐면 요가 얘기입니다 인도인들 요가할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면 살아나면 깊은 명상에 빠지는 그건 사실 인도에서 유래된 거예요 명상 깊은 명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볼 때는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 종교가 굉장히 원식으로 보였을 거예요 저기 뭐냐 거기 그리스도 있는 뛰어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문도 있잖아요 당시 그리스 철학은 정치 철학, 수사학, 자연 철학 온갖 종류의 철학 분야들이 생겨 있었고요 수학 물론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느니 말이 안 나오네 비유를 뭘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개화 대상이었어요 아니 저는 미개인들 아직도 저런 신이라 자기들도 이상한 신을 믿고 있으면서 그리스인들은 진짜로 이상한 신을 믿고 있잖아요 12명의 몰림프스 신들 근데 주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는 바람둥이고 이런 신들을 믿고 있는 아무튼 그래도 문제는 그리스 철학과 물질주의 양이 유대 사위를 지배했는데 특히 어느 층에 더 쉽게 접근했겠습니까 당연히 상류층이죠 상류층들은 지배자들과 같이 어울릴 때 이득을 봐요 거기에 비해서 평민층, 일반 서민층들은 지배자들을 싫어하죠 자기들은 조공을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대상이니까요 또는 뭔가 억압적인 정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표현해 보는 건 서민들이죠 그 상류층들은 샤바샤바해서 자기들 밑에 서민들한테 뽑아서 받치고 하면 자기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상류층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서민층들은 지배자에 대한 반발 세력이 커지고 있고 상류층들은 지배자 부디 오래도록 저희를 지배해 주세요 뭐 이런 대도고요 아무래도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류층들이니까요 그리스 철학 물질주의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있네요 이방인들 한층 정교한 철학을 위해서 모세오국의 단순한 진리의 일부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류층 가운데 세금 징수 세금 징수 때문에 점령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아니면 뭐 하러고요? 정복전쟁 물이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사마리아인들 하고 유대인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북안국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 침공으로 멸망당한 다음에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와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럼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배척받게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잘못했죠 이거 제가 다룬 적이 있나요? 에스라, 누에미아서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들도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가서 돕겠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소위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잡종인들이거든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렇게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적대적인 태도에는 적대적인 태도로 응대받기 마련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다가 몰래 보고를 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끼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을 쌓는다든지 성전 짓는다든지 하나님은 저 다 핑계고 이렇게 해서 군대를 키워갖고 반란을 독립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던 고레스 왕 사후에 그 아들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려요 페르시아 왕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갈라서버린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지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각각 자기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지날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익숙치 않은 분은 죄송합니다 내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소라고 믿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아보는 거예요 왜 두 곳에 각각 성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죠 아무튼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하고 대척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싫어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특히 그리스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사마리아예요 제일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가 이 시대의 문화중심지가 돼요 이쪽 중동지방에는 유대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은 증오가 커지죠 아까 알렉산더 대왕 얘기 나왔죠 알렉산더 대왕 오래 못 살았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좀 더 살았으면 그리스 제국이 더 오래 더 굳건했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젊은 나이로 죽고 보니까 그 밑에서 같이 전복전쟁을 벌이던 두 장군 장군 둘이 나라를 둘러 쪼개 버려요 한 사람은 세레우카스라고 하는 사람은 톨레미라고 합니다 톨레미는 애국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세레우스카는 시리아 중동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한동안은 유대 땅은 톨레미가 영향을 미쳤어요 톨레미는 온화한 사람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우다가 그렇잖아요 저기 아래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이쪽에 소위 메소포타 문명이 있었잖아요 갈데아 문명 원래 여기가 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는데 여기 뭐 세모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 점령하고 있고 여기가 푸톨 점령하고 있고 그러니까 싸우면은 여기 사이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유대 땅인 겁니다 항상 거기 싸워요 거기서 티가 티가 하다가 처음에는 이쪽이 세력이 컸는데 나중에 이쪽 세력이 점령하게 돼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루오카스 세루오카스가 점령하고 나서부터 어디 왔냐 표시를 제대로 안 해 놔 가지고 여기 좀 볼게요 톨레미 밑에서는 그리스와의 압력은 미묘했다 주로 부유한 자들만 그 변화를 느꼈고 서민들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전에 하던 대로 있었습니다 이 세루오카스 왕조가 점령하면서 특히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네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평온은 종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가 볼 때 유대인들은 미신을 믿고 있고 지나치게 야만적이다 아직도 교화 대상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저들의 야만성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너무 유대교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7세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 창시개명하게 하고 한국어 쓰지 못하게 하고 온갖 것들 다 일본 문화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 몇 가지 시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체육관을 도입했대요 체육관이 뭐냐 무슨 체육관 얘기하는 거냐 우리 짐나지움 그렇죠 우리 마룬 실내 체조 이걸 짐네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체육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근데 이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벌거벗었던 뜻이래요 이게 짐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아까 그리스 최초의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장에는 여성은 출입금지였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빨갛고서 경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여성들은 출입금지였습니다 그리스 흘레니즘 그리스 계통의 그림을 항상 보면 빨갛고 있는게 많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자연조물보다 어떤 건축물 보다 인간의 육체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 경기였던 거예요 근육을 품풍풍한 남자들이 빨갛고 달리기 경기하고 복싱하고 당시 복싱 경기는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했대요 지금처럼 KO패 이런 거 없고 상대방이 죽으면 끝났답니다 잔인하시대요 창 던지기 멀리 뛰기 이런 건 이게 실제로 그 유적이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심판이고요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이고요 이 보면 승리자 한 사람한테 여기 월계관 씌워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유대인들한테도 강요한 거예요 경기장 지어놓고 거기서 빨갛고 운동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 특히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스인들에 이제 이렇게 빌붙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빨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벗으니까 한 가지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옷을 벗었을 때만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 그렇죠 할래 받은 게 물론 여성들은 거기 안 들어가니까 여성들은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같이 다 옷 벗고 경기하는데 유대인들만 유독 그 부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유독 튀는 겁니다 아 쟤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출신이요 아주 타고난 달리가 워낙 빨라서 이 올림픽 나가서 승리하면 그 명예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에 딱 나갔는데 심판이 보더니 쟤 유대인이네 어떤 일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당시니까 그러니까 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할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할래의 증표를 숨기려고 고통스러운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어요 할래 받은 걸 되돌릴 수 있는 수술이 있나요? 보건 수술을 했겠죠 이게 보건이 되나? 글쎄요 아니 저도 이제 젊을 때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안티오크스 명령으로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요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티오크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십계명이 넷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고록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 수천명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들은 거 같네 그리고 몰몬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성전경배도 금지되고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유대인들의 그 축일이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할래 이런 것들 하면 사형 운탕했어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도 했고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저항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레오카스 왕조의 억압에 대항하려는 노력 가운데 이제 두 개의 종파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먼저 바리세파입니다 바리세파는 원래 고루칸자들이라는 이름의 하시띔에서 나왔대요 하시띔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바리세파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의식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불순한 사람들 이 불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점령자들이죠 그리스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 해석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특히나 모세오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장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을든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불순한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기 위한 불문율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문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어디 기록된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구존되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즉 경전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리세인들은 오히려 불문율법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은 너무 수질이 높고 형이상학적이라서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 현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들이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했다 라고 하는 게 불문율법이에요 오히려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오로지 요가 하나님께 충실하겠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대려 경전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바리세인들은 선택의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설과 통합된 이상한 교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예정설은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요 심판, 내세에서 상거부를 믿었다고요 바리세인 세력이 커진 것은 그리스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던 민중들이 이들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외세에 저항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세파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불리라는 말을 뜻하는 포러시에서 나왔답니다 여기서 포레심이라고 불렸고요 여기서 바리세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바리세, 페리세스, 바리세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포아스의 그리스 표현이라고 해요 어렵다 그에 비해서 바리세파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반면에 사두계파는 상류층의 지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열한기예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레사람, 블레사람이 내려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의태우고 인도의 기원으로 가서 기름 부었다 아, 잘렸네 기름 부었다 솔로몬을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독은 다윗왕 시대부터 제사장이었고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이 사독 집안은 대대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독의 파란 얘기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보시면 에스겔은 사독의 집안에 성전관리를 맡겼다 이 집안의 자순이 주전 200년까지 성전관리 계층을 이루었는데 사독이라는 이름은 사독인들에게 동정적인 사람들에 붙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집권 세력이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보수적이죠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이고 모세호경을 엄격하게 믿는 걸 빼고는 당연히 불문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부정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현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여긴 집권 지배층이잖아요 지배층들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면 사독인들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배층이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사독인들이 힘이 많았습니다만 바리새파가 득세하게 된 것은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일이 커요 바리새파는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예배를 각자 자기 지역사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형식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사이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장면이 나오죠 회당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바리새 사독의 파 말고도 에세네파라는 것도 있어요 에세네파는 원래 바리새파와 같아요 같은 파울이에요 이들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불문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너희들은 섞여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아예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바닷가 마을이 없는 아주 외진 곳에 자기들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회두루마리 사회문서라는 게 1840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사회두루마리에요 이게 어느 한 처음 시작은 어느 목동이 목동 소년이 양이 도망갔는데 그걸 찾으러 어느 동굴에 들어갔대요 바위 동굴에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니까 혹시 양이 그 안에 있는지 보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럼 양이 메 하고 뛰쳐놓을 거 아니에요 깜깜해서 보이진 않고 근데 양 소리는 아니고 뭔가 퍼석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무슨 두루마리 같은 게 오래된 양피치 두머리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져서 오랫동안 이 주변 지역에서 많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는데 이 지역이 사회 주변에 있는 쿱난이라는 지역이에요 쿱난 그리고 이때 발견된 수많은 두루마리들이 사회두루마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의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주로 있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떤 후기성도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사회두루마리 해석하면 우리 몰몬경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은 학자들에 의해서 깨부수졌고요 이 사회두루마리 때문에 SNF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SNF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친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원래 SNF에 속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친내 요한이 SNF 사람들 가운데서 양육됐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친내 요한도 죽었을 거예요 헤루당 때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 같고 애기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친내 요한이 살아남았냐 물론 그 아버지 사가리아가 사가리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비밀을 지켰어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끈끈끈에 안 부니까 죽었어요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SNF화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도 불경스러운 거다 뭐 이래갖고 희생물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친내를 받았다 그래요 친내신을 행했고 흰옷을 입고 같이 음식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헌납의 법과 비슷한 그런 사회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습니다 시간이 9시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혼자 떠드니까 되게 재미없다 좀 말 좀 하세요 하시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도 SNF가 아니었나 이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SNF 아니야 예 뭐 일설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에서 양육되었는데 SNF화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며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곳에서 그 예배를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보러 이제 안식일에 그 회당으로 가는데 전부 안식일에 흰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모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요? 네 에티오피아인가? 지금 어느 나라 탄자니아인지 세계 테마 기행에서 본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일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회거든요 네 하여간에 전부 하얀 옷을 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입고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보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흰옷을 입고 하니 뭐 아까 SNF화가 아니었냐 사실은 그런 주장 뭐 이상한 주장들 많았는데 성교에 보면 예수님이 12살까지 이야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0세까지 이 사이 기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딘가 갔다 오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왔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를 배우고 와서 지금 가르친 유대인들한테 가르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숙가모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SNF화가 아니었냐 하는 것도 그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님 네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모세 5경을 그리스로 다 통합되는 바람에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 5경도 12명이 있는데 다 그렇게 거부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도 유지된 게 있나요 네? 아니 그 10개명은 창세기 들어있 아 저기 창세기 들어있다 모세 5경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리스로 같이 이렇게 운하를 합치면서 아니 아니 희석됐다고 잘못 들었나요 네 제가 잘못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스가 지금 그리스 지배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말살려로 하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저항이 거세져서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나온 게 바리세파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세 5경을 더 붙들고 늘어진 거죠 이건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아요 네 모세 5경은 충실하게 10개명 뭐 그래도 10개명을 지켰냐라고 묻는다면 네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그 그 새 뭐라니 사람 새페고커스 안트코커스가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적들이 하는 거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다 죽어갔다 뭐 이런 얘기 보면은 아마 유대인들의 그 저항의식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했어요. 바벨론 유수 이후로 이제 우선 준비를 하지 않고 다시 완전히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레우카스가 침략을 했을 때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암몬 백성들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암몬 백성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애절하고 눈물겨운 저항을 하는데 문제는 우상을 안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율법. 네. 율법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의 행적이 보면 그렇잖아요. 경전에 있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이 많은 거 요구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이들의 신이 되었어요. 율법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님.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교사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속에 이 율법이라는 건 자기들의 정치 수단이었어요. 정치적인 정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잡아 죽인 겁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스몬과 또는 마카비. 하스몬과는 집안 가문 이름이고요.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몬과 마카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안티오쿠스의 노력이 더 잔인해지고 심지어는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이 옷을 딱 벗겨보니까 한례 받았어요. 그 어머니 목을 아이를 죽여서 어머니 목에다 매댄 다음에 떨어뜨렸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갖고 와서 먹으라 하니까 아무도 안 먹거든. 그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이를 하나하나 죽였고 결국 어머니도 죽이는 이런 공포정치죠. 대대로 공포정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원전 16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딘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늙은 제사장. 아스몬이 아 집안의 늙은 제사장. 마티어스.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죠.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제사장에게 자기들 신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병사가 왔고. 이제 칼로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한테 재물을 바쳐라. 마타티아스가 끝끝내 거부하니까 다른 건만하고 있는 제사장 불러갖고 네가 재물을 드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가 분노해서 이 재물을 드린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가족들도 도망칩니다. 이 마타티아스와 그 다섯 아들이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아휴 아들들만 도망갔나 봐. 여자들은 도망 못 갔나 봐. 뛰는 게 느리고 아이들도 희생됐겠죠. 자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유대에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반란이 시작되요. 그 공포정치 폭정에 맞서서 반란이 시작되고 실제로 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마타티아스 아까 아스모니아가라고 했죠. 우리 하스몬가라고 해요. 우리 역사서를 보면 하스몬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번역한 책은 하스몬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원어로는 아스모니아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마타티아스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술 전략에 아주 천재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대 다수 상대변 적이 몇 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결국은 유대 땅에서 그리스를 몰아내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게 164년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무너뜨려 버렸고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귀한한 유대인들이 스루파벨이라는 총독 지휘하에 재건을 한 성전이 제2성전. 이때 있는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먼가의 반란 마타티아스의 아드 유다 마카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다가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카비의 반란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알려진 더 유명한데 히브리오로 망치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진짜 망치를 휘둘렀다는 건 아니고 여기 험프리프리도라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어떤 기치를 올렸어요. 이 기치 어디 갔나 이 기치, 깃발래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대요. 이게 마카비의 상징이라고 해요. 원래 유대인들 집에 가면 이렇게 생긴 촛대 7개짜리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마카비 상징은 촛대가 9개예요. 가운데 있는 이거는 좌우 4개씩 8개가 있는데 유래가 있어요. 이거 한옥카라고 부르는데 한옥카는 절기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 안티오크스 4세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죠. 다시 재헌납할 때 이 혁명에서 성전 등잔에 불을 밝힐 기름이 하루 분밖에 남지 않았대요. 근데 성전이 새로 헌납될 때까지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마치 엘리아가 어느 과부 집에 갔더니 한 벌 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름이 기금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8일의 기적.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운데 촛대는 짧은 8개 촛대하고 긴 1개 촛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촛대는 이제 마카비 혁명을 상징하죠. 이 8개 촛대는 그때 꺼지지 않았던 8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기치 안에 이 촛대를 그려는 기치를 내세웠다고 해요. 우리 모르나이 장군이 자유의 기치를 내그렸듯이 근데 여기 이 깃발, 기치에 미이카모카벨 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줄여서 마카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카비. 자, 그로부터 사실은 마카비 반란이 이 혁명이 성공한 것은 당시 그리스 문화가 크게 쇠퇴해서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도 관련이 있어요. 로마 때문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164년에 예루살렘 성이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61년에 로마와 동맹을 맺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월만이 있어서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로마에 합병돼 버립니다. 게다가 100년 갔네요. 이 마카비 왕조가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100년 정도 갔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때가 좋았지. 이라고 하는 게 이 마카비 왕조가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유대 로마한테 합병돼 버리고 그로부터 기원전 63년 그 다음에 AD 60년에서 70년경 어딘가에 완전히 유대는 유다 구간 지도에서 사라진 버립니다. 뭐 하여튼 이랬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했습니다. 유대 신학이 그리스 사상의 영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죠? 설명했고요. 순수한 신학보다 이성과 인간지상주의 우리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중심 그죠? 근데 그 유다 유대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죠? 근데 지금 이게 통합되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종교 문화를 만들어요. 이건 점점 가수 심해져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더욱더 교부 철학까지 교부 시대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이 완전히 혼합된 형태가 돼요. 이것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 기독교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래요. 기원전 그리스 예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입체적이고 그래요. 나중에 기독교 영향에 들어간 후에 미술들을 보면 평면적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 성화가 위주고 성화인데도 입체적인 원금 법이나 이런 것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평명 그림으로 태화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복원하고자 한 게 소위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부활 그리고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순수한 종교로서의 귀환 이때 다시 분리가 됩니다. 하여튼 그리스 로마 지배하에 이렇게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특한 유대교가 탄생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상 숭백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서기간 바리세인들이 새로운 제사장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영적 능력은 없었어요. 개시를 받는다. 백성들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선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죠. 개시가 아니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가장 잘 적립된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헤롯 왕 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신약이 보면 헤롯 왕의 유래 볼게요. 폼페이가 로마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거의 힘을 잃어버린 하스몬과 아까 마카비 혁명으로 왕이 된 다윗 왕가는 아니에요. 레위지파니까 하스몬과 이 왕가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보좌하드로 여기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붙였어요. 왕의 보좌관으로 이 안티파터는 이둠의 사람이에요. 혹시 이둠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그렇죠. 에도민 에서의 후선 인디아나 존스 제3편 성배 이야기 거기 보면 절벽에다가 이렇게 유족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애돔 유족이에요. 이둠의 인디 에서 사람입니다. 에서 후선들 굉장히 싫어했죠. 유대인들은 이 이둠의 사람을 왕의 보좌관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힘없는 왕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실각해버리고 이 사람이 왕권을 차지해버려요. 이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 라고 불러요. 안티피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쟁 파르다 동방의 파르다이와의 전쟁에서 로마를 놓았고요. 또 유능한 행정가 였고요. 그랬으니까 로마의 환심을 차서 왕자를 차지했겠죠. 그런데 헤롯 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지만 로마인들은 적극적으로 그를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반항하면 로마가 군대 몰고 와서 처리하니까 이 사람이 일대 헤롯이라고 해요. 일대 헤롯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 후에 죽어요. 우리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겠다 라고 했더니 왕이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나서 동방 박사지 떠난 다음에 두 살날에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게 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 또는 저기 친례 요한 친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버렸던 사람도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은 헤롯 1세의 아들이에요. 헤롯 1세의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로마가 왕국을 셋으로 나눴어요. 유대국을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빌립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세 아들에게 나누 수 줬습니다. 분봉왕이죠. 말 그대로 분봉왕입니다. 아켈라오가 너무 폭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자 이 아켈라오가 지배하던 곳까지 헤롯 안디바에게 맡깁니다. 이 하룯 안디바가 아까 친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에요. 이 당시 헤롯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 둘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한가지 배경이고 산헤드린의 등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회의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가 제한적인 정치 권력을 산헤드리라는 조직에게 줘요. 원래 산헤드리는 학술단체입니다. 학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한 정치 권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다독이는 거죠. 산헤드리라한테 내 권력을 줬잖냐.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71명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의자가 되는 종교적이면서 정치인 조직입니다. 이 산헤드린 우리의 사도바올도 산헤드린 이론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해로드왕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이 또 나눕니다. 하나는 해로드당. 해로드왕을 지지하는 당이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특히나 이들을 지지하겠죠. 해로드왕은 유노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아니다. 유대인들의 자취를 이 해로드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진정한 자취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열심당이에요. 영어로는 질럿 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럿 로마 징세에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마카비 또는 비스누하스 를 추정했습니다. 이 열심당원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청독 빌라두가 얘기하죠. 여기에 바라바가 있고 도둑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다. 내가 보니 예수는 죄가 없다. 자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바라바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라바가 도적이면 도둑이면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즉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 네 뭐 아니 저 또 시간이 내버렸네 제가 이것저것 다 설명했는데 대충 그림이 그려지나요? 매년에 예수님 탄생부터 신약을 공부할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왜 저런 모습이냐 그거를 좀 이해하시라고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참 불쌍해요. 우리 조선인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사이에 끼인 조그만 나라인데요. 대륙과 해양 국가들 사이에 끼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옛날에 언제 식민 지배를 받았나요? 저기 원나라 몽고어에게 잠깐 지배됐었죠. 그리고 근세 들어갔고 일본 제국에 잠깐 지배를 받은 것 이비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400년 플러스 200년 거의 600년 계속 지배를 받아왔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징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더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잠깐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안식일 날 군대가 쳐들어와서 대항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신앙이 약해서 전쟁 약해서인가요? 아니면 안식일의 법 때문에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죽음을 당한 건가요? 안식일의 법 때문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법 때문에 안식일 이니까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옛날 모세 때나 그때는 안식일 날 안 쳐들어왔나? 군대가? 그거 되게 궁금하네. 애돔 사람들이나 이두메인들이나 두로 이런 나라가 안식일 날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네. 사실 뭐 여기 제가 오늘 다루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드셔보시면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여기 우리 교재는 요약된 역사만 되어 있고요. 아까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한우카 절기 지킨 거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한우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걸로 네. 지금도 한우카 축제 해갖고 맛있는 케이크 같은 거 만들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비쎄 축제 아까가 초때 아홉 개짜리 초 불 끄고 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죠. 지금도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시간이 됐네. 자 한 2주 쉬시고요. 1월 첫째 주부터 아 참 제가 정확하게 아직 진도를 안 봤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와스날을 따르라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줌 강의도 한 번씩 하면서 여러분과 또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